한국국토정보공사 저희들 이거 같이 타면 독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. 모든 병원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그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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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대통령 경호처의 여기는 지금 사실 사전에 공표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 경호처에 관련한 법리를 위해서 지금 경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.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경호 위의 행위도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현장에서 전활하지 못하는 법무부